2021 서울인 라디오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다가 환히 보이는 무대광장에 서울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니 온라인으로 진행돼 조금은 낯설기도 합니다. 2021 서울인 라디오 개막식이 어제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한 가상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5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환경과 마을 미디어 위기를 주제로 마포 FM, 노원 마을 미디어 센터 등 거점 마을 라디오 스튜디오와 가상현실 플랫폼에서 열립니다. 시민 MC와 마을 라디오 제작자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방송하기 전 출연자들은 대본을 연습하고 화면에 비친 모습도 꼼꼼히 모니터링합니다. 학교에서 환경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지고 요즘에 관심이 좀 많았어서 이렇게 환경을 주제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라디오를 제작하면서 더 나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지도 논의합니다. 마을 미디어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 사회적 가치, 공공적 역할 이런 것들을 조명하고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로서의 마을 미디어를 강조하면서 마을 미디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 지역과 세대를 연결한 2021 서울린라디오. 내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동시 송출될 예정입니다. TBS 정진명입니다.